우엉이고요. 간은 간장으로 된 것. 간장으로 된 것. 그리고 이거는 유자 샐러드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콩, 감자하고 양파하고 갈아서 만든 거예요. 저희 동치미 아주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메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연 숙성시킨 거예요. 오, 이시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벌크를 달라고 해서 많이들 다 줬어요. 벌크를? 벌크를 달라고? 네, 네. 벌크를 하나만. 네, 한번 잡사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시네. 진짜 깨끗하네, 이거. 한 도시 너무 먹고 싶었어. 가끔 어떤 뭐 고깃집이나 어디 가서 그냥 나오는 동치미 이렇게 먹었을 때 아, 이거 봐서 좀 덜 달았어요. 아, 이것도 좀 덜 시켜 먹으면 좋겠는데. 무가 너무 물른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는 동치미들이 있잖아요. 그때 항상 생각나는 가만 깔끔한 동치미. 쭉. 어우, 부드럽다. 감도 뭐 심심하지만 그렇게 서운하지 않네요. 그래요? 서운하지 간이 정말, 표정 보니까. 와, 아까 많이 서운했었어. 그치, 다 맛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느낌. 이거 세우니까. 어, 내 거야? 오렌지 있어요? 맞네요. 비건 오렌지. 비건 오렌지예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서운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시럽, 시럽! 까불지 마라. 샐러드 먹어요, 이거는? 샐러드 먹어야겠다. 샐러드 먹어야겠다. 어, 유자향이 뭐. 유자향이 뭐. 유자향이 뭐. 제주도 와 있어요. 진짜? 향이 있어당. 저렇게 표정 밝을 수 있어? 너무 향이 있어. 단맛이 세지가 않네, 뒤에. 그게 좋네. 깔끔하다. 먹다가 이걸 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없어, 없어. 먹다, 먹을게. 잡채거든. 나 같은 맛이야. 아, 이거는 진짜 기대된다. 우엉 잡채 맛있거든. 아, 이거 진짜. 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거 나오자마자. 어우, 맛있다, 이거. 약간 짭조름해. 이건 간이 좀 됐어. 이건 이제. 간장이니까. 이제 좀 자극이 온다. 이제 좀 혀가 뭐 먹는구나 한다. 어, 그렇지. 이제 좀 온다. 혀가 이제 좀 깜짝 놀랐다. 막 생각나네. 역시 간장이다. 아, 그래. 간장이다. 어디 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